여러분 한 방에 나가게 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야, 그냥 브루스파 갖고 오면 안 되냐? 아니, 솥뚜껑에다 괜히 불어 먹자고 그랬네 네, 자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자연인 촬영 끝내고 가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우리 자연인 형님이랑 이제 뒤풀이를 하려고 했는데요 삼겹살을 사 왔습니다 삼겹살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또 뭔가 놓치기 아쉬워서 컨텐츠를 하나 찍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자연에서 소 뚜껑 삼겹살 먹방을 할 겁니다 이게 늘상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컨텐츠로 근데 마침 여기 보면 또 소 뚜껑이 있습니다 소 자가 있고 여기 중 자 네 자 같은 중 자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사실 이 산에서 소 뚜껑이 치트키 거든요 여기다 하면은 뭘 해도 다 맛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찍어주고 있는 우리 홍규 실장과 함께 소 뚜껑 삼겹살 여기다 묵은지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뚜껑을 벌고 장애장은 좀 크니까 장애장을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장애장을 엄청 잘 펴거든요 전문가기 때문에 어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나가게 돼 한 방에 나가게 돼 이게 한 방에 나가야 되는데 끝에 옹이 있다며 그래 옹이 아 옹이가 있나? 멋진 모습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여기가 옹이가 있어가지고 원래 옹이가 있으면 잘 안 나가게 돼 나네가 야 그냥 브루스타가 꼬면 안 되냐? 뭐야 안 쓰러지고 봤냐 지금? 안 쓰러지고 그냥 이것만 놔 나이스 여기 진짜 산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면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일지도 땀먹어 아니 솥뚜껑에다 괜히 불어먹자고 그러네 돼지 기름을 닦고 가 돼지 기름을 닦고 가 이거 원래 돼지 기름을 해야 돼 우리 생활이야 이거 여기 갖다 보면 비벼되면 어 이거 닦고 필요 아 이거 비벼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조금만 닦고 딱 좋아 아 그럼 여기서 때가 나와 어 묵은데 아 묵은데 오 이걸로 안 했으면 그냥 더 넣었을 뻔 했잖아 굴랄 뻔했네 아니 죽고 이런 거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되죠 뭐 춥이잖아 벌써 밤이 나잖아 여기가 싹 녹잖아 여기 뜨거우니까 이거 딱 맞게 달걀 왔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자연인 형님이십니다 안성 편인데 형 안에 고기 굽고 있잖아요 빨리 가져주세요 안성 고기 싫어 여기 필요할 만지고 내게 여기 아 지금 안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아쉬워서 이제 자연인 형님이랑 이렇게 고기 먹고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기를 사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에서 이제 구워 먹고 계신 이제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궁금해서 나오신거지 이제 내가 유튜브 찍는다고 하니까 또 뭐라도 도와주고 싶으시니까 이게 우리 형님들의 마음입니다 예 인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 닦아주시고 가시네 아 근데 아직 덥네요 더워 아 더워 아 요즘 날씨가 야 우리 그냥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지금 야 우리 그냥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지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먹방을 위해서 야 뿌리 봐라 뿌리 뿌리 봐라 뿌리 뿌리 봐라 뿌리 봐라 뿌리 봐라 뿌리 봐라 뿌리 봐라 이게 기름이 안으로 떨어지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무거지를 쭉 뿌리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하잖아 제가 땀 봐 지금 이게 그리고 눈도 맵고 엄청 더워 그리고 이게 달궈져가지고 이 반격 한 한 이 정도만 와도 여기가 뜨끈뜨끈하다고 이렇게 다 가운데다 누워서 와 와 이거지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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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다가 야 그냥 그냥 너 우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촬영할 때는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한데 이게 진짜 희한해 촬영이 다 끝나는 순간 다시 뭔가 힘이 생겨 희한하지? 이게 진짜 와 냄새로 와던지 아 그리고 이 묵은지가 여러분 그죠? 이 묵은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연인 형님이 항아리에 묻어나서 6년 묵은지 맛이 나는 비비고 사왔습니다 형님 김치도 있는데 여기가 형님 김치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괜찮아요 형님 드셔야 되니까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기 사는 길에 요것도 다 사왔습니다 여기 묵은지가 또 이렇게 잘 나오더라구요 자 이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 좋다 오우 사실 이 꼭두꽁 삼겹살은 삼겹살 중에서 정말 최고거든 요즘 땀이 많이 난다 이게 왜냐면 땀이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짭조름해서 간이 또 돼 이게 그래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간이 되니까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여기 삼겹살 기름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심지어 바랄까 내가 생각했던 거야 딱 이거야 이 그림이야 딱 1분만 기다려 1분만 1분 고기처럼 잘 먹으면 이렇게 요거 이게 뭐에요 재 아 진짜 젤을 이용해서 여기에 살균효과도 있고 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놓는다. 자연친화적으로야 진짜. 또 신기하다. 봐봐 깨끗이지? 깨끗하죠?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이게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걸 내리잖아. 이걸 내리면 물이 나와. 이건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게 봐봐. 이게 올라가면서 딱 하면 물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 이게 완전. 이거 다 뺀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거 싸는거야. 만두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잘 안써졌네. 남처럼 완전해. 아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나와요? 춤이다. 나이스. 어허. 예아. 와. 역시 솥쭈껑 삼겹살. 야 너. 먹어봅시다. 바로. 솥쭈껑 위에서. 이거. 아아. 대단하다 진짜. 이게 약간 딱. 요런게. 살짝 칸 듯. 야. 바삭하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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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냥. 홍규가 내려가서. 오늘. 맛있는 고기를 사왔습니다. 우리 자현이 형님도 맛있게 드셨어요? 뭐야. 어. 피스. 비살. 별 얘기 안 했는데 이거 갖다 줘 지금. 응. 고마워. 아. 감독님 한대쌈 드세요. 제 입장하고. 그래요. 이거 뭐. 그래 맛좀 봐. 자현이 피디인 게임이십니다. 우리 자현이 피디인데요. 10월에. 떠러갑니다. 이리 와요. 경보 다 썼어, 이건 아니야? 맛있지, 맛있지? 가기나 안 써도 일로 와. 우리 카메라팀의 막내입니다. 카메라팀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쫙 올려서 고추장을 올려서. 제가 일단 맛 표현을 잘해야 된다, 맛있어. 네, 유튜브도 맛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걸로 한 번 찍어줘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야, 너네 먹은 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지? 이게 훨씬 맛있지? 어우, 리액션 좋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지? 이거 맛있다, 진짜. 자, 일로 오죠. 우리 오디오 감독님. 표현 한 번 해주세요. 야, 우리 오디오 감독님이십니다. 뭐야. 맛이 어떻습니까? 음. 고기가. 맛있지? 김치 나온다, 어우. 거기서 대패 삼겹살을 먹었는데 삼겹살은 역시. 뭐죠? 생산겹살. 아, 너네 대패. 그런데 너네 왜 대패를 먹었어? 그거 좀 빨리 굽는다고. 아, 빨리. 내 아들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내, 막내, 혜진이. 막내 지금 몇 살이라고 했지? 25살. 이거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조연출인데. 야, 마라 써먹었습니다. 빨리 마, 마라 써먹어. 먼저 올라와. 네. 어떻습니까? 탈락.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빨리 먹고 밥을 볶아야 돼. 밥을 볶아야 돼.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자, 고추지 한 마라. 매콤하고 청양고추.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이거 직접 짠, 여기서 직접 짠 들기름이거든?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직접 짠 들기름. 이거를. 깻잎이 깻잎. 바로 뒤에 깻잎이 있어요. 네. 자연산 깻잎. 하트 한 번 만들어볼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자연인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마지막으로. 김과 고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자, 이제 먹읍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자연인 촬영 끝나고 솥뚜껑 삼겹살 먹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밥까지 아주 맛있게 볶아 먹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형님이 다 일단 하나하나씩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게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잖아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인 형님과도 같이 이렇게 먹고 하면 좋으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하시죠. 그냥. 구독자가 원한 다음에. 예.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스탭들이랑 자연인 형님들도 더 많이 드셨습니다. 안쪽에서. 또 음식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드셨고. 저희 이제 좀 합류해서. 이제 후식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